아침에 말리포 데크에 와서 요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물이 썰물이라서 모래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파도도 살짝 밀려 들어오고 아침 햇살이 비치면서 너울에 있는 작은 물이랑 사이로 햇빛이 투영돼서 특이한 무늬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이 아주 좋습니다. 하얀 구름, 파란 하늘. 말리포 타워 오른쪽,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는 좀 쌀쌀하고 해가 나오니까 또 한편으로는 포근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면 요가를 하고 패들보드를 타겠는데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서 아쉽지만 패들보드는 다음에 타야 되겠네요. 물속에 개고등이 조금 보입니다. 아침 산책을 나온 분들이 세 분 있고 자전거를 타고 와서 요가를 해야겠네요. 자아 오케이 자아 누군가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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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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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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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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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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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웨 으윽 으윽 앝 으윽 어 물속에 지금 망둥어 새끼가 한 마리 세 마리 정도 보이네요.